네! 여러분!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 빠른 세팅! 네! 오늘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좀 긴데!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게임은! 디트로이트 빅컴이 오면! 예! 나라가 좋아하는 이유는? 내 게임이 시작하면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자, 어쨌든 나라도 버추얼이고 여기 이제 게임 안에 나오는 인물들도 인공지능이잖아요? 뭔가 약간 그런 어떤 저 뭔가 이렇게 시대를 앞서가는 약간 하이테크놀로지의 어떤 그런 느낌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나라 이렇게 잘 공감해서 하면은 아주 굿 엔딩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회로를 돌려봅니다! 휘리휘리휘리 네! 어쨌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거죠? 저 이건가요? 이건가요? 영어! 아니!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너 지금 안 보여요! 뭐야! 아니! 어느거 이거예요? 이거 맞죠? 아닌가? 어디? 아 맞죠? 아 맞군요! 예!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 나라 이즈 큐트! 아이 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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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네! 너무 좋아요! 오늘 컨디션도 너무 좋고요! 게임도 너무 좋고! 정말 다 좋네요! 나라 핸드폰으로 지금 새폰이라서 기분 너무 좋고! 다 좋아요! 아우! 아우! 여꽁 언니! 하이! 음 시작하기 전에 조정을 할게! 아! 조정을 한대요! 그쵸? 어! 어! 여러 나라 말이 있네요! 그치만 한국어는 없는 모양이네요! 어! 그렇죠? 어! 영어! 영어! 나라 영어 자신 있으니까! 영어! 한국어! 를 내놓아라! 한국어! 앗! 아니야! 아니야! 어! 여기! 그렇지! 한국어! 자막은 크기! 크기는 보통? 크게? 크게가 낫지 않아요? 크게가 나을 것 같아요! 또 저희 화면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 계실텐데 그러니까! 크게! 됐고! 엔터하면 되겠죠? 어! 어! 여기서 뭘 어쩌라는 걸까요? 이거를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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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얼마나 해야될까요? 이거... 어? 이거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어! 피디님이 이거 얼마나 해야돼요? 이 정도 해요? 그냥? 이거 제 마음대로 해도 돼요? 아니! 이거! 이거 제가 지금! 아니! 이런 거는 해주시면 참 좋겠네요! 이 정도 하면 될까요?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왜냐하면 저희 피디님이 이런 거 신경 많이 쓰신단 말이에요 나라가 다 배려를 해서 다 배려해서 그런 거죠 땡큐! 땡큐! 프로필! 프로필! 프로필 이거 프로필이 어떻게 해야 되지? 두 개가 있군요! 입문자? 입문자에요? 나랑은 그래도 스트리머인데 약간 아! 캐릭터 잃을 가능성이 커져요 입문자! 네! 이야기에 집중해서 어바들이 되게 어딜 땡! 땡! 어딜 디트로이드 디트로이드 데 오우 데 아! 진짜 우리의 미래 예! 잇츠 퓨처 오! 오! 2038 아!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네 광복절이네요 8월 15일 네! 알겠습니다 오! 뭘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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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되게 뭔가 이거 반짝반짝거리죠? 그래픽 보소! 와! 좋네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게임 오! 교섭가! 뭔가 조정하는 교섭가? 아! 이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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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을 하는 모양이군요 아! 자! 오! 거럭! 거럭 거럭 뒤로 오! 여러분 이렇게 생겼네요 오! 네! 잘생겼네요 네! 되게 잘생겼네! 잘생긴 거 최고! 예! 잘생긴 거 최고! 짜릿해! 예쁜 거 최최고!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다 너무 잘생.. 너무 잘생겼구나 얼굴을 보자구나 얼굴을 보자 클로즈업이 안되나? 아 안되는구나 아니 앞으로 계속 볼 테니까 뭐 네 앞으로 계속 볼 테니까 아하 아니 어떻게 어떻게 아 아니야 아니 너무 다가오지마 부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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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볼게 물어볼게 어 어 무슨 일이 있나봐요 어 울어 아 아 뭔가 저분은 일단 살아 앨런 경감찾기 네 일단은 누굴 찾는 미션이 바로 주어졌구요 하핀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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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굉장히 목표 어 마우스 조작도 당연히 되구요 어 하핀 아하 오 오 오 오 오 사랑해요 남자분 오 다들 이러지마세요 이러지마세요 아니 아니 게임에 집중해야지 얼굴을 자꾸 보고 얼굴 날아가 봐야지 하핀하핀 아핀하핀 나 너무 잘생겼다 정말 하핀하핀 아 좋네요 되게 아 너무 좋네요 오늘 분위기 좋네요 오늘 되게 아까 예쁜언니도 나오고 예쁜거 최고 앨런경감과 대화하기 네 앨런경감님은 또 어떻게 생각되려나 경감님 아 이거를 이렇게 아니 근데 이게 커서가 없는건가요 원래? 커서가 원래 없어요? 커서가 없나? 아아 이렇게 눌러서 오오 아 저기 저 자식이 뛰어내릴거 같아 누구씨? 어 어디 어디 가야 돼 저기로 일단 가볼까요? 아 마우스가 시선인거 같구요 가보겠습니다 오 되게 어렵네요 양손을 써야돼요 양손을 세상에 손이 두개 손이 좀 더 많았으면 좋았을텐데 아 어디갔지? 어 어 대화하고싶어 대화를 어떻게하지? 아 1번 앨런경감님 아 코너 아 코너 그의 이름은 코너 너의 이름은 코너 키미노 남아요 코너였어요 와 어 심각하네요 조접 떨지 말아야겠다 너무 없대있어 너무 잘생겨서 어 심각한 상황 여러분 응 어떡하지? 비양폼의 이름 일단 이름은? 그럼요 정보가 필요하죠 일단 이름을 알아요 여기 남자분들 다 잘생겼네요 좋은 게임이에요 이하 동문입니다 정신적 충격 그쵸 충격을 받았는지 확인할게요 잘 들어 리슨 아하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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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이를 구하는 것이 목표군요 교섭가가 온 이유가 아이를 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단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알아내야겠죠? 그쵸? 분석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건가? 이루 가서 라우스로 상호작용? 아 이거 이렇게 어라? 아 아 되게 버츄럴한 게임이네요 뭔가 아 다료 총이 있었군요 총이 없네요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있었는데 없었고요 그리고 아 이거 됐고 그리고 아하 어 이것도 아하 이게 마우스 커서 어 탄환이 어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재구성이라고 F 자가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아 이 룰라인구나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재구성 어떻게? 어떻게? 같이 눌러야 되나? 아 아 오케이 그리고 언더고 아 어 어 어 이걸 해서 이렇게 꺼내서 빼서 아하 그렇군요 어 이거 지금 나라가 지금 했는데 이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키를 갖고 약간 사건을 재구성해 볼 수 있는 그런 거군요 어쨌든 범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쵸 이걸 꺼내서 총기를 꺼내서 여기까지는 일단은 찾았습니다 여기까지 찾았고요 어 문제는 이제 이 화면을 어떻게 끄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꺼야 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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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어? 아 분석? 분석? 분석 못했어요? 분석 못한 건가? 어? 분석 못하면 안 꺼지는 건가? 아 그렇구나 끝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 어? 어? 아 이렇게 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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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하 아 이거 아니 너무 어려운 게임인데 너무 잘생겼는데 너무 어렵다 아하 왜 잘생긴 건 다 어려워 짜증나 아니 이거 해서 그러니까 어? 왜 재구동 미완료 나 이렇게 열심히 누르고 있는데 어? 노란색이 어디있어요? 여기서 어? 여기서 아 아 아 아 피디님 똑똑해요 와 피디님 도움됐어요 와 피디님 완전 도움됐어 오케이 불량품이 아버지에게 총을 가져감 어흐 이게 말묻이라니요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거죠 어 센스 제로하니요 센스 제로하니 센스 제로하니 여기 집중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 재구성 완료 자 나는 이제 그만 보고싶어 어? 어? 여러분 빨리 훈수 빨리 훈수 해줘요 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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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추 피디님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응? 여기선 어떻게 꺼요? 난 더이상 나가기 어디있어요? 아 나가기 아니 나랑 머리 커서 안보이잖아요 나랑 머리 커서 안보이잖아요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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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알았어 탭 나가기 네 탭 나가기 네 아 익혀나가고 있는거죠? 어 집이 되게 좋네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어 일단 뭐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뭐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협상을 하려면 뭐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아까 아니 이게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 게임 깰 수 있을까? 갑자기 아 갑자기 되게 되게 크리스마스에 이걸 하고 있는 나랑 되게 보였어요 갑자기 순간 기분 탓인가? 한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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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이 죽어있네 그렇죠 이거를 조사를 어떻게 하더라 아 그렇지 조사를 해봅시다 어허 조사가 필요하군요 오케이 오 네 사망 존 필리스 네 오 네 7시 29분에 사망 네 그렇습니다 필리스 네 나라 치솔이랑 이름이 똑같네요 네 그 다음에 산에 의한 총상 어 총! 아까 그 총 맞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어 총 맞은 것 같은데 네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 총에 맞은 것 같고 다른 거 여기 이것도 총 맞은 것 같죠? 총을 몇 발 맞았네요 총을 몇 발 맞았고 지금 다른 게 조사할 게 남았다고 하는데 어느 걸까요? 조금 아 알아 라라라라라 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 다 다 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왜? 나와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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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있구나 아 그렇구나 아 왜 자꾸 나보고 뭐라 그래요? 피디님 미워 피디님 22일에 어차피 오지도 않으면서 어? 대구성 전화해서 괴롭힌다고요? 헝 대구성 가겠습니다 갑니다 알아? 어? 아니 이거 어? 아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이렇게 있다가 아하 아버지가 손에 뭔가 들고 있었는데 근데 손에 맞았고 어허 어? 어? 네 어 이렇게 돼서? 아라? 아하 아 단소 다시 단소 다시 노란색 알아요 알아요 아 근데 여기서 왜 안되는거지? 알아? 잠깐만 아니 아니 여기서 왜 제구성 미화이러지? 난 다 알거 같은데 난 다 알거 같은데 굳이 구성해야되나? 얘가 안드로이드가 총 쏘고 죽인거 아니에요? 어? 근데 넘어갈 수 없잖아 어차피 이건 어떡해요 피디? 어? 이거 어떡해요? 아 여기 있구나 아 천재 네 아 그렇구나 아 그렇지 됐어 탭 오케이 똑똑해 원활한 진행 예 아 네 지금 하는 게임 조사하는 게임 맞아요 미트로이드 비컴 유먼 똑똑한 네 안드로이드에요 비롯은 안드로이드 비롯은 저런 나쁜말 에잉 우리 코너 코너쿤 코너쿤 내버려둬 다 물러가라고 오호 뭔가 위급한 다급한 상황인 것 같네요 가보겠습니다 어 코너 길자 코너 약간 길치 스웰 어 코너 백스텝 자 총소리 총소리 어디야 어디야 하나 더 수색해야 된다고요? 어 어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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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공중에 떠있는 것 같지? 아 육체 육체 이탈 아 저기 있구나 아 근데 왜 이렇게 멀어졌지? 되게 어 조사할 거 되게 많네요 아 여기 조사관이라서 아 근데 잠깐만 이거 조작이 너무 아 잠시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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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떻게 조사 하 너야? 어 아니 아니 이거 아 그렇지 그렇지 이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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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똑똑해 알아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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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했는데 왜 어라 어라 어 왜 아니 아니야 그냥 구하러 갈래 넘어가 넘어가고 뭐를 빨리 가고 싶은데 안돼 어 왜 못 가지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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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어라 어 어 여기서 어떻게 했더라 어 아니야 잠깐만 어 왜 아 그러니까 밖으로 어 커서가 어디 갔지 시간 낭비하지 않기 나가고 싶은데 PD님 이거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거 뭐 트토리얼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잠깐만 아니 진짜 잘하려고 하는 거 못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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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고 싶은데 이거 어 그치 그치 어 됐어 됐어 이거지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쪽이야? 왜? 왜? 어떻게 나가지? 어떻게 나가지? 어? 네 아 방 다 수색해야 돼요? 아 진짜요? 아 다 하고 나가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안해도 나가진다고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빨리 싸우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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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세요 빨리 빨리 싸우세요 아 진짜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어떻게 나가요? 여기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니 할 수 있어요 안해도 수색을 안해도 할 수 있는데 나도 사라지고 여기서 사라지고 싶은데 어떻게 나가요? 사라지고 싶어 나도 어떻게 나가요? 어떻게 나가요? 방향킥? 가만두면 돼요? 어? 어떻게 나가요? 어떻게 나가지? 어 페이디님 뭐 눌렀어요? 뭐 눌렀어요?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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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데 네 아 진짜 어쨌든 다시 가보겠습니다 무브 무브 오 김인호 나와요 코너 음 어떻게 다닌 아 그렇군요 물러서 네 그렇죠 불량품 불인정 이게 불량품이라는게 약간 인간같이 생각하는 그런 거인거죠? 어 같네요 약간 하 진짜 음 일단 가겠습니다 아 일단은 안심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안심 어 컴다운 컴다운 애기가 다치면 안되니까 왜 어 어 성공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응 응 응 응 응 그렇지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 아냐아냐 애기인 놔둬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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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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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재미있는 게임인데 나라가 조금 익히는 주임이다 안돼 그렇구나 이게 약간 기계에서도 많이 벗어나는 걸 불량톤이라고 하는 것 같죠 지금 여기선 빨간색이 됐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해기를 싫어하는군요 일단 물러나게 해야겠죠 자극하면 안돼 자극하지 않고 오케이 자극하지 않겠습니다 애기를 일단 빨리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디바이드를 했어 카운타운 이성적으로 AI이니까 AI이니까 이성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야 애기 대답 빨리 애기 아 도시 밖으로 나가면 아니야 아니야 안돼 이거는 이거는 안돼 이거 애기는 놔줘야돼 애기 놔줘야돼 애기 놔줘야돼 애기 놔줘야돼 어떻게 나간거지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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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 나올 것 같아요 코너가 이런 일을 하면 안드로이드였군요 오데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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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이렇게 리모 실패 끝났네요 일단 끝났고 일단 끝났고 아 무슨게 아닌데 어쨌든 순서도 여기서 이제 루트 확인하지 못한 루트 해제 가능성 이게 이 가지가지가지를 노드라고 하는거 같군요 그렇군요 네 확인 머리 아 그렇군요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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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가 되어있군요 후 후 알겠습니다 조사를 설정해야되는거구나 네 이걸 어떻게 해야돼요 탭하면 돼요 인쇄 탭 어디요 어디 어디요 어디 어디가 1%야 어디 1% 아 여기 옆에 퍼센트 뜨는구나 우와 여기 이렇게 퍼센트 뜨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절반이상 한거하면 피디님이 고3차 먹인다 그랬거든요 일단 근데 최종으로 된거 보는거잖아요 그쵸 일단 맨 처음에 84 막 89 막 79 근데 여기서 이제 4%가 되고 12%되고 12%되고 24%되고 아 1%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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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어쨌든 어쨌든 고3차 전 안먹게 되는데 아 마음이 너무 안좋은거 같은데 아 이러려고 한건 아닌데 어쨌든 아하 앞으로 최대한 살릴게요 하하 하하 이거 진짜 하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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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이제 살리자 살리자 DM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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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는 진짜 아닌거 같아 그래도 약간 1% 약간 이제 키 익히셨죠? 네? 뭐라고요? 하면 되겠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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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는 스토리가 중요한거니까 하하 아 누가 보고있다 하하 하하 가사동이 나란해요 오우 요리신동 예 예 우와 우와 여기 이렇게 파나봐요 약간 약간 하하 아 근데 분위기 약간 국전같은데 국제전자상관 여기 약간 남부터면 국전 느낌나네 되게 하하하 거기 아저씨 잘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안간지 한참 됐는데 옛날에 중고 타이틀 사러 많이 갔었거든요 요성들 장사 잘되나 모르겠네 아 오 되게 좋네요 네 오오오 팔고 있습니다 아 근데 오오오 판매하는 판매원부 안드로이드에요 지금 와 역시 와 다들 존대에요 하하하 좋다 존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뭔가 일이 헉 아 사고가 났었구나 아 아 지금 이제 이 아마 제가 보고 있는 이 시점도 안드로이드 시점이겠죠? 어떤 안드로이드인 것 같아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이 시점도 어 어 저 너무 신기한 게임 아 저 이름은 카라 아 오 칼 우와 예쁘다 우와 오 카라 오우 타이틀 예 디트로이트 안드로이드 세계 카라입니다 카라 이야 엄청나군요 되게 약간 한국같은 느낌이 중간중간 살짝 드는데 기분타지겠죠 우와 진짜 미래사회 이렇게 딱 그리라고 하면 저런 느낌 아니에요 약간 위에 이렇게 막 슝 이런거 날라다니고 드럼 막 멋지군요 아주 좋습니다 와 어마어마함 어쨌든 지금 안드로이드를 아까 차에 치여서 수리를 해서 카라를 데려가고 있군요 네 카라를 데려가고 있는 타모아입니다 오 네네 오프닝이 되게 멋있네요 약간 데플리프 같은 느낌 오오오 염화같죠 그쵸 오오오 카라나 라가 같은 라짜돌림이네요 되게 되게.. 아 그러니까요 나라 지금 토끼 PD님이 옆에 오셔가지고 나라 지금 해두고 계시는데 나라 되게.. 나라 되게.. 내세적인 표정으로 되어버렸다 아 오브닝 되게 멋있네요 가라 AS 받아서 이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멋지군요 2038년 11월 5일 시간이 좀 지났네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러니까요 안드로이드 게임하니까 멈춰버렸네요 영향이 있으잖아 구구들이다! 구구들 2038년에도 구구들이 있다니 구구들의 생명력 또 다른 안드로이드군요 네 멋있네요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베일리니 페인트 상점으로 가기 네 심부름을 가고 있는가 보네요 베일리니 페인트 상점은 어디일까요? 어 어디지? 저 앞이군요 어허허 그렇군요 아하 오키오키 좋습니다 뭐 아기를 돌봐주는 안드로이더도 있고요 엄청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쪽이 있죠? 꼬짝꼬짝 꼬짝 뭐 있어요? 꼬짝 꼬짝 심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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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름부름 심부름 심부름 어디일까요? 앞이군요 조국이 앞인가봐요 오 좋네요 와 사람이랑 안드로이드가 함께 평화롭게 지금 살아가고 오 방금 어깨빵 하려고 했어요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네요 네 아우 다르다 갔습니다 저 앞이네요 네 오 이런거 되게 좋은거 같아요 그럼 길을 잃어버릴일도 없잖아요 나라가 예전에 첫방 때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스튜디오 잘못 찾아가가지고 되게 큰일할뻔했었거든요 택시타고 막 왔었는데 그때 이런 기능이 있었더라면 첫방 때 아주 안전하게 맞을텐데 네 여기인거 같죠? 컬러 세인스 네 여기인거 같습니다 젤린이 가게에 도착함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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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아 마우스 아 아 아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아버렸다 이제 너무 많은걸 알아버렸네 아 좋아 좋아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대영인이 페인트 상점으로 가기 어라? 이 분은 뭐지? 중간꺼인가? 근데 저 노란걸 어떻게 열어요? 아까부터 왜? 이렇게인가? 접.. 접수하기? 어라? 이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됐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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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를 오른손은 계속 돌리고 왼손은 누르고 되게 지능개발 게임 같아요 이거 팔자치 63달러 99센트 지분 승인 집으로 하기 오 머리로 오 오 오오오오 페인 시스템 와우 들기 슉 들었습니다 네 들고 언제 집으로 가면 되는거겠죠? 가보면 되겠죠? 호스를 다 열언다고 하네요 문을 열고 나가자 오케이 부드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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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될까요? 다음끼를 사용해서 카메라 전환? 컨트롤 아아 여러분 우와 신기해 어 아니야 다시 가도 살게 없는걸 살게 없어 어디지? 호스는 어디로 가야되는걸까요? 일단 가보죠 거닐어보죠 뭐 아 이쪽 있지 않다고 알았어 어 되게 단호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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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야? 아 그렇지 이쪽이네 어라? 어 가겠습니다 어어 신기해요 네 실시간 맞습니다 네 이런거 실시간 맞나? 처음 이런거에서 네 이런거 저도 처음이에요 저랑 같으시네요 가고있습니다 수정교장이 어디일까요? 아 저기구나 오케이 걸어갈게요 가고있습니다 가을인가봐요 아까 11월이라고 했었나? 어쨌든 앞에 뭔가 시위를 하고있구요 저기 저기를 지나가야하는거 이쪽인거구요 당연히 하고싶지 않은데 안? 뒤로 어 뒤로 가닥 걸렸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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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뭔가 기계가 빼앗았다고 생각하는거 같은 같은 느낌인데요 이 자리에 빼앗았다고 그런건가 어? 안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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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일어나 일단 일어나자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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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 이렇게 일어나야되는거야? 그지? 그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수동 이라고요? 아니 아저씨 말이 심하시네 괜찮아저씨 그러니까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고음 고음 멘토야드 토미 무섭군 고음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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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부름 갑니다 어디 없잖아? 아 저기 접버스 접버스 맥도네이드 같은게 그려진 아 맥도네이드 아니구나 안... 아... 아저씨 에이! 아저씨! 와! 미래사회도 똑같네요. 버스는 타려고 하면 가요. 너무해. 버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버스 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들어가기! 들어가기! 아 교통가게가 없군요. 그냥 타면 되는 거구나. 요즘에 지하철 타면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하더라고요. 여기는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군요. 그때쯤에는 깨끗한 공기가 되었나보죠? 좋아요. 좋네요. 아주 좋습니다. 어떤 심부름을 마치고. 아 마친 건 아니죠. 이제 집까지 가야죠. 안전하게! 아까 페인트를 샀었던가요? 페인트를 샀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페인트를 쓰네요. 어 색죠! 마크스가 버스를 탐! 네! 그렇죠! 이거 잘 온 것 같은데? 탭! 탭! 마크스가 버스를 탐 탭! 그죠? 어! 아 그죠? 어! 이건 뭐 결말이 없는데요 이거는? 이거는 패스! 패스! 어? 괴롭힘! 이거는 엔딩이 아니잖아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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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건 아니 아니! 이건 아니! 이건 아니! 없는데? 없네이! 없어요! 어! 나! 아! 어! 아 떼었다! 아니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 이걸 갖고 고맙다! 아이고 이거 뭐야 갑자기! 어 뭐예요 이거? 사망? 아 사망? 사망도 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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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이벤트! 안 괴롭힐 수도 있나? 도망갈 수도 있는 거였나? 도망갔어야 됐나? 어! 난 어떻게든 괴롭힘 당할 것 같았는데! 아 이거 한 잔씩 적립되는 거예요? 몇 미리 몇 미리 몇 미리요? 소주짱? 같은 거요? 아니 한 숟갈? 한 숟갈?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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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걸 본 것 같은데 약간? 약간 스타벅스라는 걸 잠깐 본 것 같은데 아닙니까? 어쨌든 아 네 다시 어 여기는 약간 어둑어둑한 동네군요 아! 카라! 카라 맞죠 카라! 다시 카라 이게 주인공이 계속 바뀌고 있네요 아까 그 잘생긴 이제 그 이름 뭐였더라? 코너! 코너! 그 다음에 카라! 아까 그 막 이렇게 맞았던 그 안드로이드 되게 분위기 있게 생겼어요 영어배우 같은 카라 뭔가 사용이 있는 것 같죠? 열기 열기 네 으흠 카라 아 집에 도착했습니다 네 힘들어할 카메라 전환 토드와 합류하기 저 아저씨가 토드인가 보죠? 네 안 오냐? 가고 있어요 가고 있고 어 저기 근데 뭔가 큐는 뭐예요? 큐는 뭐지? 볼 수 있나? 아닌가? 꿀받나? 응 가요 간다고 아니 갈게요 갈거야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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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어 네 응 네 들어왔습니다 문 닫구요 응 응 응 어 하 어 욕했어요 아저씨 엘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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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님 이집 따님이군요 음 그렇군요 그렇군요 엘리스 오 엘리스 딸인가봐요 아 근데 아 약간 집이 사람이 있어 보죠 일단 음 딸 엘리스 표정도 그닥 좋지가 않아서 음 할게 되게 많네요 쓰레기도 모아야되고 쓰레기도 모아야되고 쓰레기도 모아야되고 할게 엄청 많네요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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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를 모아야되요 쓰레기 쓰레기 아저씨 쓰레기 아 이런거 하면 안돼 어 쓰레기나 어디지 뒤따 깨끗한거 같은데 의외로 아닌가 아 여기 더럽구나 여기 쓰레기 맥주를 드시는건데 피자 맥주 맥주 아 콜라일수도 있겠네요 응 콜라일수도 있겠네요 피자 그쵸 오늘 저녁은 피자 너무 좋네요 너무 좋은 피자 일싸라 엘리스 왜그래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여우 인형을 좋아하는구나 어 아 근데 되게 진짜 사연이 있는것 갖쥬 이 아이한테 하하 아 weird 아 나 find 아니구나 어어 쓰레기 아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아 이건 쓰레기 아닌가? 쓰레기 아닌가? 쓰레기인줄 알았는데 아닌가? 쓰는건가? 다 쓰레기같지? 아 왜 이렇게 다 쓰레기같은데? 다 쓰레기라고 하면 안되겠죠 아 그치 이거 모으기 아 그치 이건 쓰레기 이건 쓰레기 이건 쓰레기 피자 좋아하시나봐요 피자 피자 맛있죠? 몇번 얘기했지만 포테이토 피자 좋아요 포테이토 피자 오늘 포테이토 피자 먹방 하면 좋을텐데 깨끗한데? 아 여기 아 이거 아닌데 어 어 라라라라라 어 아니 왜 왜 왜 왜 어 그치 아하 오케이 어 청소를 굉장히 깔끔하게 어 됐습니다 우와 빠르게 집안일을 끝냈어요 쓰레기를 버리러 갈게요 쓰레기 버리러 출발 쓰레기 버리러 이쪽 아닌가? 아 길거리로 쓰레기 버리러 쓰레기 쓰레기 무서운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서운건 아니구요 어 이런 스토리가 있는 게임 인거같죠 어떻게 열지? 봉투를 잡고 있는데 어 아 봉투를 넣고 열면 되는구나 아 됐습니다 됐고 어 집으로 가면 되겠죠? 집으로 가면 되겠죠? 아니인가? 못하는게 할게 있나? 할게 있나? 응 왔다갔다 할 수 있나? 오 오 오 좀 오 갈 수 있나봐요 아 돌아가야되요? 아 안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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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야되는구나 아 되게 버스같은거 탈 수 없구나 아 어 그렇구나 착하네요 착하라 착해요 어떻게든 집으로 네 집으로 다시 일을 끝내고 벌써 나가면 안돼요? 아 나중에 나가요? 아 나중에 나가는건가? 코드에게 보고하기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는데 일정청소 다했어요 응 응 이저씨가 말폼새가 좋지 않거든요 말버릇이 안좋은 아저씨인거 같아요 약간 왜 저러지? 어? 이거 뭔가 있나 어? 네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게 있고 그런게 있네 그런게 있는데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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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2층으로 이제 청소를 하러 왔구요 어? 지게이 잠잘 정돈하기 지정돈하기 여기 방 환기하기 일단 청소를 하려면 어? 잠깐만 저거 뭐지? 켜기 켜기가 뭘까요? 뭐지? 뭐 이렇게 하면 아! TV 다음 요거 재밌겠네 아 요거 틀어놓고 청소하시다 아닌가? 딴거 봐야되나? 아 딴거 봐야되나봐요 채널 선택권이 없네 오오오 그렇군요 오오오 갑자기? 다음 오오오 오오오 이런게 나중에 중요할까요? 오오오오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끄겠습니다 네 잠깐 월급루팡을 하고 잠깐 월급루팡을 하고 잠깐 월급루팡을 하고 정리하기 네 잠자리 정리를 해주고 난다 고래화 고래화 게임데스 네 네 잠자리 정리를 오 깨끗하게 다랬군요 그리고 지저분한거는 어딨지? 깨끗한거 같은 아 여기 지저분한거라고요? 이게 지저분하다고? 저거 먹을까요? 어? 어? 오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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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나는 왜 몰라? 시프트 문 열었어요 환기 까지고 지저분한 것들은 다 치운거 같은데 근데 이만하면 방 되게 깨끗한거 아니에요? 되게 깨끗한데? 나라 방보다 깨끗한거 같은데 뭔가? 더럽다고요? 이게 더럽다고요? 이게 왜 더럽지? 깨끗한데? 어디갔지? 컨트롤에 더럽게 없는데? 더럽게 없는데? 더럽게 있어요 여러분? 더럽게 없지 않아요? 더럽게 있나? 아 2층 딴방에 가볼까요? 딴방에 있나? 아 따따따따따따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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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만히 있겠 알았어 모든 운동 오 안드로이드 끝 잠깐 놀았고요 그리고 가볼게요 여기는 청소 다 한거 같죠? 깨끗한데 여기 가볼게요 여기는 여기 DER Não 아냐아냐아냐 아냐 어 여기다 화장실! 아 화장실 청소 화장실 청소했고 기분이 나빴나봐요 화장실에 무슨 일이 있었던거지? 화장실에 기분이 안 좋았나? 그리고 저쪽으로 가볼까요? 여기도 방이 있으니까 여기는..여긴 아닌가? 여기는 들어갈 수 없나? 아 여기 들어갈 수 있군요 욕실 청소 정리하기 정리하기 정리하고 정리하고 정리하기 정리할게 많네요 2주동안 아마 고장이 날 수 없다고 하니까 청소할게 많이 밀려있는 모양이에요 걸레질을 해야하니까 절로 가겠습니다 쑥싹쑥싹 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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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되게 이렇게 해야돼요? 아니 왜 이런 아니 이런 미래지향적인 게임에 연타 플레이라니 문화 충격 됐습니다 여기 다했구요 청소하는 게임 같아요 되게 이렇게 오늘 정도 했고 오케이 됐습니다 어? 여기 왠지 애기방? 우리 베이비? 우리 베이비 아 우리 베이비가 나라 저는 안좋아하네요 네 친해지고 싶은데 이분이면 돼 괜찮지? 아 근데 너무 그냥 잘 모르지만 되게 정감 가는 아이인 것 같아요 뭔가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 음 음 계속 많이 보고 있군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구요 그쵸? 음 그리고 방황기하기 오케이 저기 창문을 열어야겠죠? 창문은 Shift 를 누르고 쫙 그렇죠 오케이 음 어? 어? 뭔가가 해제 됐어요 오! 도움이 될 만한 뭔가가 해제가 됐다고 하네요 이제는 이제 할 일이 다 있으니까 엘리스랑 노닥거리의 시간 엘리스랑 노닥거리러 가겠습니다 엘리스가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건가? 엘리스랑 좀 친해지고 싶은데 그나마 이 집에서 괜찮은 사람은 얘밖에 없는 느낌이니까요 안되나? 어라? 없나? 말하고 싶지 않은 건가? 뭐 없을까요? 어? 뭐 할 거 없나? 퓨어를 눌렀는데 돈 받는데 엘리스가 말하기 싫은 걸까요? 보기 엘리스 인 원더래 엘리스 이름이 같네요 어? 어? 뭔가 위로 호감도? 약간? 그런 건가? 날 봐 엘리스 날 봐 날 봐 날 봐 날 관심 좀 안 주네요 슬프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관심을 끌 수 있지? 얼쩡거릴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좀 친해지고 싶은데? 탐색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그리고 어 저기 위에 뭐가 있군요 볼까요? 친해질 만한 뭔가가 어? 어? 아 깜짝이야 헉! 음료수 마실 뿐인데 어 됐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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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스 다시 우리 얘기 좀 할 뭔구나 저 여우 인형을 빼앗겨야 될까요? 그럼 물겠죠? 그럼 안 되겠죠? 그럼 안 되겠죠? 너무 나쁜 나쁜 거겠죠? 앨리스 방에 뭔가 친해지고 싶은데 아직 아닌가? 너무 다가가는 것도 그쵸? 그럴 수도 있고 그쵸? 밟고 크림 밟고 일단은 할 거 다 했나? 쓸 수 없나? 토드방! 아 토드방! 아 하기 싫은데 하러 가겠습니다 토드방 왠지 안 깨끗할 것 같은 느낌 아 깨끗해서 해야겠죠? 해서 여기 했나? 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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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알이지? 여기에 알아냐? 여기 했죠? 아 정리하기 아까 뒤에 하나 더 있구나? 아 정리하기 정리하기 정리해줄게 정리하기 어잇 했고 아니 이 정도는 뭐 별로 더럽지도 않은데 네 됐습니다 다음 거 같은 지저분한 어 필수 없나? 토드방? 할 게 더 있나? 토드방? 깨끗한데? 이게 토드방인가? 어 아저씨 되게 감각적인 어? 약을 하음 뭔가 좀 힘든 일이 있으셨나보네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구나 어 뭔가 열렸고요 도우미 대만한 짓을 했대요 도우미 대만한 아 정리하기 어? 아라라라라라라라라 뭘 정리한다는거지? 깨끗한데? 깨끗한데 아 정리하기 아아 아 아 대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대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리고 음 지저분한 것들이 아직도 있다고 하는데 뭐지? 좀 돌아봐야겠네요 뭐가 찢어졌나지? 깨끗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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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 아 이 정도 쩐이야 데코지 데코 갬성 갬성! 갬성이지 저 정도 술병 갬성이지 갬성 갬성 아 됐다! 방송국 끝! 방송국 끝! 엘리스에게 말 아 이제 맑을 수 있다 이제 맑을 수 있다 이제 맑을 수 있다 엘리스 기다려 딱 기다려 딱 기다려 딱 기다려 딱 기다려 딱 기다려 언니가 간다 아 우리 엘리스 아니야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아 너무 흥분해가지고 엘리스! 나 일 다 했어 나 일 다 했어 나 잘했지 나 잘했지 나 잘했지 날 봐 날 봐 날 봐 Look at me 어 친근하게 선명하게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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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하는 건 뭐야? 알려줘 응 응 응 응 알려줘 그럼 아 너무 뭔가 좋다 너무 말수가 적구나 말수가 적구나 잡어도 돼 괜찮아 엄마에게 왠지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지 오 그렇군요 카라 엘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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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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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지 뭐지? 엘리스가 뭘 준거같은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건가 어 열쇠 뭔가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걸까요? 뭘까요? 또 일 있겠죠? 토도에게 가야겠어요 토도한테 뭐 또 시킬게 없나 뭐 떴다구요? 어? 아라라라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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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디님이 나라 낚았어요 강태공이시네 강태공이시네 웃음은 나에요? 예이 잘 갑니다 할래 다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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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 뛰어놀 땐데 옆에 있군요 어? 뭐야 뭐야 갑자기 자기소개? 가끔 자기소개? 헉! 안돼! 어어어 어어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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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짓이야 어어어 안돼 울지마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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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가족한테 뭔가 진짜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었나봐요 어떻게 어어어 근데 저 아빠가 힘들다고 해도 앨리스가 너무 저러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계속 저렇게 기분이 왔다갔다 하면은 어떡해요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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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랑 근데 되게 착실하게 착실하게 잘했다 나라 아 아 1층에선 안했지만 2층은 잘했다 굿 잘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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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AI라도 어떻게 저 아이를 보고 친해지고 싶지 않겠어요 뭐요? 아 네 뭐요? 아 네? 네? 뭐요? 뭐요? 아 98%? 아 네 어쨌든 뭐 아 아 근데 그럼 뭐 여기서 엘리스를 그냥 내버둘 수도 없고 정도를 안 할 수도 없고 뭐 이거는 사실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는 너무 부담미에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아니야 안 할 거예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비디님 비디님처럼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먹이는 것은 좋지 않아요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11월 5일 11월 5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엘리스가 나오는 부분은 사실 다들 비슷비슷하게 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좀 짠다닥 그래야 되나? 보기만 해도 뭔가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아 심부름 심부름 왔습니다 심부름 갔다왔어요 물품을 어디다가 내려놔야 하는거지 아 저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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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놓으면 되는 걸까요? 물품을 요이 내려놓았구요 다 됐어요 할거 다했고 여기는 또 아까랑 집이 되게 다르군요 되게 달라요 좀 분해나는 있는 집 있는 집 오우 교양이 넘치는 집 와우 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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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이 일단 되게 많구요 약간 페인트도 사실 페인트가 아니라 물감인 걸까요? 약간 그런 느낌들도 뭔가 아티스트적인 그런 느낌 책도 되게 많구요 호 호 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안드로이드인데 옷이 그냥 사람옷 같은 걸 입었네요 그쵸? 사람옷 같은 걸 입고 있어요 약간 다른 느낌의 안드로이드 같기도 하구요 아 나갈 수 없군요 나갈 수는 없고 어 기린이 있네 기린이 있어요 기린이 칼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기린! 안녕 기린 기린이 있는 집 기린이 있는 집 어디로 가야 되지? 라라라라라라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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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어? 어떡해 세상에 이런 일이 피즈님 나가시자마자 이런 일이 어? 여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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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요 아직 집중 지금 요정님 전화번호 잠깐 나가셨거든요 2차 나가셨는데 딱 이렇게 돼 olds 여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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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되어있는건가? 로드가 되어있는가? 되어있어요? 아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네 아 그쵸 너무 다행이네 아무일 없었어요 여정님 여정님 잠깐 바쁘셔가지고 전화를 받고 오시는 사이에 나라가 시간을 되돌려왔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아까 기린이 공룡뼈 칼이 어디있지? 칼이 어디있을까요? 칼이 어디있을까요? 어디있지? 어디있지? 일로가야 하는건가? 그냥 아닌거같아 아까 기린이 어디있지? 기린에게 물어볼까요? 기린 얘기할 수 있나? 기린 기린 근데 이거 나라가 웃긴거에요? 약간 나라 약간 이런 그림 좋아해요 약간 아 너무 은근해 은근한 눈치 좋으네 재밌는 게임 칼이 어디있죠? 또 약간 박물관 같기도 하고요 칼이 어디있을까요? 2층이 아닌가? 아 저기 문이 있네요 저기로 갈 수 있을까요? 아 자동문 자동문 커튼 걷기 커튼을 걷어볼게요 아침입니다 아 이분이 아 칼아저씨 10시 10시 오오오오오 와우 호오오오 침대에서 보내기 좋은 날씨래요 침대 좋죠 침대 최고 약을 드렸 아 좀 어디가 편찮으신거 같죠 그죠 약이 어디있을까요? 약은 아저씨 아저씨가 아프신거 같은데 네 약이 어디있을까요? 아저씨 약 어디있어요? 아저씨? 아저씨? 컨트롤 아저씨? 아저씨 약 어디있어요? 아저씨? 아저씨? 아 저있구나 아저씨 먹어요 아 먹는거 아니구나 맞아요 이거 아저씨 맞으세요 어? 아저씨! 아저씨 말 잘 들으세요 어 많이 편찮으신가봐요 주사 따끔 네 아저씨는 네 이분은 어쨌든 휴먼 휴먼 휴먼이고 요 친구는 안드로이드 음 어 옷이 옷이 아 아까 맞아서 옷이 좀 상했다고 생각하시는거 같군요 원래 저렇게 훌륭훌륭한 옷 아니었어요? 아니었나? 원래는 다 잠궈져있었나? 음 음 음 이 아저씨는 칼 아저씨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좋은 아저씨네요 어 어 그냥 씻어야죠 응 아 저기 좀 빈티지처럼 벗고 나오지 아저씨를 들어서 공주님 안기 아저씨 공주님 안기해서 욕실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요 되게 가벼우신가봐요 몸이 많이 편찮으신것 같아요 집이 좋네요 오! 고양이 동물 이런게 되게 많네요 음 요렇게 슈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 아 다 씻은거 아 다 씻었군요. 맛있어. 아저씨를 깨끗하게 예쁘게 해드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될까요? 아 식탁이면 저긴가? 이거 아닌가요? 아 이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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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구나. 아 저거 식탁 아니구나. 저거 테이블이구나. 아 저기서 밥 드시는 줄 알았죠? 저기 밥 아니에요. 아저씨! 집이 이렇게 큰데! 집이 이렇게 큰데!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몸이 똥 박치기! 아저씨 아니에요? 아저씨 어디에 가? 아저씨? 아저씨! 아 옆으로! 아 여기로 나가는거구나. 아 그렇구나. 네. 어? 이쪽인가? 아 이쪽이다. 아저씨 가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고! 아 이런게 있구나. 아 왔다고 생각해보니까. 아 그쵸? 어떻게 내려가나 했어요? 약간. 이렇게 카트라이더처럼 가는 건 줄 알았어 약간. 아니구나. 오! 아저씨 완전 빨리 와. 완전 빨리 가면 아저씨. 예이. 이 친구도 내려갑니다. 오! 빠르네요. 빠르네요. 좋네요. 어떻게 하지? 아 잡고. 저기 잡고. 계단 저렇게 내려가는 거군요. 오케이. 고! 빅타그라 고! 고! 어디로 가야겠지? 밥이 어디 있지? 밥이 어디야? 어딘가? 아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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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굉장히 시장이에요. 베이컨에그. 맛있겠네요. 시카게 어디지? 뒤로? 뒤로 가도 되잖아. 아저씨 어디로 오시려나?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어디 앉고 싶으세요? 아저씨 잠깐만요. 아니 어디로 가앉아야지. 어디 앉아야지. 아저씨?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아저씨 여기. 아저씨 여기. 네. 아저씨 앉혀드렸고요. 아침 식사는 어디 있을까요? 아침 식사는. 아침 식사는 로봇이 따로 없나? 얘가 다 해야 되나? 왜? 돈도 많은 거 같은데. 뭐? 어딨지? 밥? 밥! 아 저기. 저기 문에 있나? 오.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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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 냉장고. 원래 먹는 건 다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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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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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건 냉장고. 이거 냉장고 아닌가? 아니요? 아니에요? 냉장고 아니에요? 어? 어라라라라. 냉장고에 먹을 게 없다고요? 아 여기? 이건가? 아 여기 있구나. 아 왜? 왜 냉장고에 없고 여기 있지? 어? 디트라이트 비컴 휴먼. 나이스. 예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굿게임. 핸섬게임. 고. 가자. 아저씨 배고프시니까.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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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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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요. 아저씨 약간 약올리는. 느낌이 돼버렸네. 쓰세요. 베이컨 매그. 짠. 아 마커스. 이 친구 이름은 마커스네요. 네. 커피일까요? 네. 오. 상했겠다라네요. 아닐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 분이 상한 걸 드시니까. 아닐 겁니다. 오. 찍자. 옆에 찍히고 있군요. 아저씨가. 불편하실까봐. 오. 굉장히. 뭔가 할 일을 찾아야 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알아서 해야 돼요. 이야. 엄청나군요. 라나는 기린을 가까이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린. 우와. 엄청 커요 기린. 짱커. 기린. 우와. 더 가까이 볼 수 있나? 아아. 기린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이지. 기린. 기린. 기린이 이제 보러 왔는데. 갈게요. 저기 찍힌 놈도 있다. 오. 우와 우와. 돌리기. 오. 기린. 기린 진짜 크네요. 기린. 와우. 기린 실제로 저만 할까요? 기린. 멋있다. 기린. 라나 오늘 옷 약간 기린 같지 않나요? 기린 멋있는 것 같아. 아니 어디가? 어디가? 자유의자? 뭐야. 이걸 봐봐. 책이 있어. 오. 책. 책이 있겠네. 오. 뭔가 할 일을 찾았습니다. 그쵸? 기린 같지? 기린. 기린. 와. 여기 책이 여러 분 있네요. 어디 볼까요? 플라톤. 셰익스피어. 키츠의 손인가? 철학적인 것. 플라톤. 플라톤 보겠습니다. 뭔가. 뭔가. 비범한 거. 비범한 거. 플라톤. 아저씨 출동. 플라톤을 보고 있어요. 국가론. 완전 똑똑해요. 마커스. 제가 아들처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 칼 아저씨는. 그쵸. 멋있다. 왠지 그. 혼돈과 카오스에 휘말릴 주인공 재질의 느낌이네요. 저 눈빛은. 그쵸? 약간 번뇌하는 그런 주인공 재질이네. 관성을 보호하는. 작업실로 데려가기. 아저씨를 데려가야 되죠. 아저씨를 잡고. 잡았다. 아저씨 잡고. 잡았다. 잡았다. 요 놈. 요 놈 하면 안돼. 아저씨를. 작업실로. 아저씨는 무슨 작업을 하시는 분이니까요. 와. 아. 그림을 그리시는. 부자. 부자. 자. 오. 그렇군요. 우와. 오 저거 재미있겠다. 우와. 여러분 저거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시트 제거하기. 시트 어떻게 제거하지? 어 앞에가서. 키면 되나? 주춤 주춤. 아 이렇게. 걷어드릴게요. 뭘 그리시는 거예요? 아 뭔가. 얼굴 같은. 인데요. 작업싫. 청소를 해야하네요. 청소가 주된. 어. 임무군요. 보통 이 아이들의 주된 임무는. 청소입니다. 아 아까 사온거. 약간 근데 저 뭘까 하는. 패키지가 약간. 소니 소프트웨어 패키지랑 너무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갓스 회사가 그런가. 약간. 소니 베가스랑 너무 포장이 똑같은 느낌. 약간. 열심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 정리. 여기는 그래도. 깨끗하네요. 정리할게 더 있나? 어 여기 뭔가 볼것이 있습니다. 그림. 뭘 그린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열심히. 어 여기 치우기. 치울거 맞네요. 근데 이런거 막. 원래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런거 막 손대는거 싫어하지 않으시나? 모르겠네. 본의정보. 역시 정리 잘하는 AI. 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꼼꼼하게. 꼼꼼하게. 호이. 밖에 나갈 수 있나? 아 아니다 딱 걸렸다. 아저씨 화났나. 아니겠죠. 이 아저씨 좀 착한 아저씨 같아요. 어. 뭘 그린거죠? 아까랑 똑같은거 같은. 네 아닌가. 좀 그리신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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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무슨. 솔직히 좀. 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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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좀 별로에요. 좀. 좀.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림은 이제. 남은 여생의 그림을 그리는걸 낙으로 삼는 그런 분이시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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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그리지? 기린 그릴 수 있나? 어. 뭔가 그릴. 와. 와. 아저씨가 파레터를 선물로 주셨어요. 막고서는 자유에요. 뭐하지? 뭐해 뭘하지? 뭘 그리지? 조각상? 책상? 아저씨 그릴 수 있나? 시점 변경? 안되나? 그릴게 없는데? 가라 가라. 이거 두 개 성에 하나 물어보면 그려야되나? 아 이런거 그리고 싶다고. 상상화 같은거 안되나? 상상화는 안되는건가? 이거 그려야겠네. 쏙쏙. 열심히. 이렇게. 수동작으로. 이렇게 그려야된다고요? 이렇게? 아니. 어. 세 번만 해. 끝. 와. 나도 몰랐던 쟤는. 오오오오오. 우와. 오오오. 오 되게 잘 그렸네요. 마라도 그림 그리는거 좋아해요? 네. 나랑 그림 그리는거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나랑 그리는 좀 그리는 편이니까 또. 오오. 이번에야말로. 상상화를 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군요. 재능을 한번 뽐내보겠습니다. 오. 더 큰거 같았어. 와. 와. 뭐 그리지? 뭐 그리. 눈 감고. 아 눈 감으면 자막을 볼 수 없잖아. 뭘 그리. 뭘 그리지. 눈 감았어요. 존재하지 않는. 뭔가. 존재하지 않는거. 무언가. 존재하지 않는거. 무언가에 집중.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게. 호. 뭘 그릴까요? 뭘 그리게 되려나? 궁금하다 되게. 내가 정해야지 참. 맞아. 안드로이드 인간성. 정체성. 뭔가 비범한. 정체성. 비범한. 뭐야 서브웨이야. 계속 그리러 그래. 분노. 위안 공감. 분노. 불타거르는 분노. 아 이따 그려가세요. 비범한. 나의 분노. 분노. 패디님 만약에 무시를 당하는. 이 분노. 이야. 이. 나의 이 호전적인 붓질. 이 필링. 고3차에 대한 분노. 토요일에. 분노. 표출. 좋아. 이것이 고3차다. 이것이. 아 뭐야. 아 아니에요. 뭐하는지. 아 잠깐. 어. 뭐야. 뭐야. 아 내 그림 못봤네. 내 그림 못봤네. 아 피디님 있다며. 피디님 아니. 고3차에 대한 분노. 저기 있네. 저런 맛이라고요. 어 누구지? 아 딱 봐도 안드로이드 아닌 것 같죠. 뭔가. 약간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휴먼 비잉. 여기는 휴먼 비잉. 머글이야 머글. 여긴 머글이고. 저기는 안드로이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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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 없어지던데요. 맞아요. 그건 공감이 되긴 하는데. 푹 없어지긴 하죠. 어. 어. 말을 안듣는. 아드님을 주셨네요. 칼아저씨. 왜. 왜. 뭔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감히 날 무시했겠다. 플라스틱이라고? 가만 안 돼. 그만. 아. 피디님. 왜 자꾸. 왜 자꾸 더. 자꾸 이렇게 화나게 해요. 자꾸 저기. 그림 표정처럼. 될 거예요. 자꾸 그러면. 저를 한번도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음. 네벌 왔네. 휴. 피디님 메모장으로 극딜 넣고 계세요. 딜러에요? 딜러 아주. 딜러에요 딜러. 아들 녀석이 말을 안듣네요. 칼아저씨 아들 녀석이 말을 안들어요. 불효자. That's right. 히즈 불효자. 화가. 어떻게 다 쓰려나. 과연. 탭. 오. 수아. 이 고상차에 대한 분노. 이 정도의 분노는 진짜 3%밖에 없어. 아 다 희망에서 선택해요? 지금 희망이 뭐가 있어? 지금 다음주에 고상차가 바뀌었는데. 지금 희망이 없어. 지금. 붕은 희망이 있어 여기에. 여긴 희망 절망뿐이야. 온통. 칙칙하고. 먹먹한 절망이 가득하구만. 어쨌든 3%? 이런 것들을 보통 선택을 하시는군요. 그렇군요. 보통 다른. 정체성. 인간성. 그렇군요. 그렇구나. 그런 것이구나. 어쨌든. 아 네네. 좋습니다. 이렇게. 약간 비범. 약간 비범한 선택을 했군요. 오. 뒷걸음 없으네. 지미스바. 지미스바. 누구지? 어. 이. 이 동전은. 코너. 예. 외창코너. 갓코너. 보시라. 집중. 들어가기. 갓코너. 어서오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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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앤더슨 경리. 찾겠습니다. 앤더슨 경리. 진지하게. 스캔. 어디있지? 후후. 누구야. 당신? 유? 앤더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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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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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사람들 많은데 가서.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이 사람 누구지? 크리스토퍼 그레이. 음주운전 뭐지? 아니네요. 나쁜 사람이 없네. 아저씨. 혹시 앤더슨? 아유 앤더슨? 아유 앤더슨? 아유 앤더슨? 지미. 아. 개인사업가. 어. 되게. 되게 약간 그. 약간. 단사업자등록증에서 보던 그런 말들. 그죠. 이 분은. 에드워드 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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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95년생이네요. 95년생. 우와. 95년. 아. 저희 스태프 되게 깜짝 놀랐잖아. 95년생이네요. 이 분. 오. 깜짝 놀랐네. 오, 네. 오, 네. 깜짝. 아 그죠. 아, 오. 오. 올벌곤 나라엠큐. 그죠. 깜짝 놀라가지고. 네. 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이 분은 87년생이신데. 신기하네요. 방금 95? 95라고? 알겠습니다. 앞면이. 앞면이. 가까이 다가가야겠다. 가까이. 어? 설마! 지나간 아저씨! 설마! 지나간 아저씨! 앤더슨! 되게 각도가 절묘하네 앤더슨! 김요한씨 99년생 이시네요 네 99년생 요한씨 많이 버시고 오래 사세요 네 그리고 잠깐만 잠깐만! 이 할아버지 수상하죠? 수상해 수상해 확실히 수상해 힝크 앤더슨! 사진이랑 너무 다른데? 변장을 하신건가? 8년생 9월 6일 나이대가 천사만별이네요 되게 신기하네 찾았어요! 찾았고 대화하기 1번 등 뒤에서 8년생이면 나라보다 어리네요 아 그쵸 나랑 몇살이었더라? 마음두! 마음두! 네 마음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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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러 갔지? 근데 코너는 진짜 말투도 조금 더 안드로이드 느낌이 많이 나요 아까 마크스랑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마크스는 옷도 약간 그 흘렁흘렁한 프리스타일 느낌인데 코너는 조금 더 그쵸 스탠다드한 협박한다! 비즈니스 어! 싫어한다! 앵크! 흐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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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이크 해주시겠죠? 아! 해주시겠죠? 안해요? 나는 몰라 이해한다 갑자기 안되겠다 협박해선 안다면 이해해줘야죠 응 갑시다 같이 갑시다 고거 딱 막상하고 갑시다 가 좀 가자 쫌 쫌 쫌 쫌 쫌 쫌 쫌 쫌 쫌 가자 쫌 막상하고 내가 가자고 했지 정말 질렸어 흥 이 정도만 할 만큼 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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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간해요 갔으면 된거지 가자 쫌 쫌 쫌 쫌 여기 가게는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약간 멕시코 요리 파이게 생긴 가게 좋아 멕시코 요리 먹고 싶네 나 타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안 먹은지 좀 모르겠는데 아까 그 간판이 되게 흐흫 민초는 안 좋아해요 비즈니 음 음 어쨌든 뭔 소리 아쉬운 거예요 정말 민초란이야 일단은 아까 좀 술도 엎지르고 했으니까 일단은 좀 이렇게 착하게 어우 좋아하네요 아 쉬운 남자야 행크 아 너무 쉽네 너무 쉽네 너무 쉽네 따라가기 나가서 쫄랑쫄랑 함께 갈게요 어 오오 살이 작고 무서운 거네요 무서운 거야 심각한 거 심각한 거 아니야 코나 바보 같은 짓 하지마 얼굴이랑 안 어울려 왜 그래 그럼 코어 워커 코어 워커 몰라 코어 워커 아아 응 got it got it 나가서 할 줄 안다고요 무슨 일일까요 안 들어가게 어 네 또 이제 탐색을 해야 되겠네요 일단 코너는 직업 자체가 조사를 하고 뭔가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얘는 일단 청소는 안 해요 청소라는 일은 하지 않아요 심부름도 안 하고 전문적인 어떤 일을 하고 그런 것 같죠 그런 것 같네요 조사를 할 곳이 있을까요 어 브리핑 듣기 가만히 듣고 있을게요 걸터 포킹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우리 집안에 있는 변 집안에 누리 있는 변데 오호 그렇군요 아하 아하 뭐죠? 어 죽었기 두어 칼 좀 이따 다 조사를 해야겠죠 어차피 그쵸? 어 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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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구나 어 어 어 어 조사를 해야겠네요 브리핑은 다 끝났고요 와 증거가 10개나 있어요 세상에 왜 다 코너한테만 맡기는 걸까요 같이 일해주면 좋을텐데 일단 와 증거 엄청 많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뭐가 또 있는거 같죠 어 여기요 조사하기 뭐죠? 초코? 레드아이스? 아세톤 리튬 모르겠어요 아 마야 어 마야 오 마야 어 그렇구나 어 그렇구나 그런거구나 이과 기인들은 잘 아시겠죠? 아 모르겠어요 표본 분석하기 분석했습니다 지문 없어 아 안드로이드는 지문이 없군요 하 살짝 오오오오오 나름 삭제가 되었나봐요 오오오오 미식감 약간 나라랑 통하네 코너랑 나라랑 잘 통하네 갓잇 좋아 어 되게 어 되게 말라붙은 피 카를로스 오티즈 카를로스 오티즈라는 사람이 일단 희생이 된거 같죠? 어 어 영어 끝나자마자 나라님 채널을 후더당 네 하지만 여기도 영어가 나무하고 있어요 말라붙은 피 카를로스 오티즈 카를로스 19일 이상 경과? 이렇게 된거 같구요 일단은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들어왔죠 경희님 옆에 일단 옆에 좀 붙어 있어볼까요? 경희님 저 어떻게 생각해요? 경희님이 저 안보네요 경희님이 날 안봐 어디있지? 안쪽으로 좀 들어가볼까요? 어 집이 근데 굉장히 많이 어 좀 좋지 않은거 같아요 집이 아 저 안쪽도 집이겠죠? 안쪽으로 좀 들어가볼게요 들어가 봐야겠다 여긴가? 어 아 밖으로 나가는거구나 아 퇴근하고 싶어서 안돼 구나 아직은 퇴근시간이 아니냐 아 여기 아 저기 피해자 어떡해 조사 일단은 눈부터 보겠습니다 아 이상한 카를로스 오티즈 아까 그 피 그 171cm 체중 130kg 네 그렇구요 이게 바로바로 나오나봐요 보기만해도 아 아까 그 이거 마약이라고 그랬죠? 그쵸? 아세톤 리튬 자상이 뭐에요? 자상이 뭐지? 찔린거 찔린거 아 그렇군요 저희 지금 스튜디오에 굉장히 똑똑한 PD님이 올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 가르쳐주고 계세요 나라가 그동안 언급하지 않았던 굉장히 똑똑한 PD님이었어요 클리로티드 저희쪽 가중 아 이 범죄자군요 일단 기본적으로 범죄자인데 이번에는 피해자가 되었네요 복수일까요 약간 약간 그런거 아닐까요? 재구라 재구라 아 이거 또 나와서 어려워 아아 아아 아 이거 해서 아 뭐 어쩌라고 아 이렇게 일어나라 가 여기서 넘어졌음 또 아 피해자는 칼에 찔렸음 그리고 가가가가 그리고 아 그리고 카메라 마우스 이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거지 그들은 부엌에서 왔음 끝 퍼펙트 퍼펙트 나가기 아 그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하 범인이 꽤나 쌓인게 있었던거 같고 그쵸 보복성의 어떤 일인거 같아요 나라가 봤을때도 숨걸이 이만큼 일단은 검토를 해보았고 어 여기 조사하게 하는거 있는데 조사하게 하는 I am alive 라고 적힌거 같은데요 나는 살아있다 I am alive 일반 편지용 글꼴 오호 그쵸 사람이 쓴것은 아닌거 같아요 딱 봐도 폰트 느낌 기본 폰트의 어떤 느낌 일단 가겠습니다 여기 뭐가 있을까요 여튼거 여기 아 저기 또 뭐가 있냐 다료같은 것들이 또 있는 모양이네요 가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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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고 비켜요 아저씨 여기 그치 이거 딱히 없구요 여기 아까 테이블 위에 뭐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닌가 어 그쵸 여기 뭐가 있었어요 어허 에덴클럽 컴 비지더스 와서 우리한테 와라 뭐 이런거겠죠 에덴클럽 에덴클럽 어 이런게 있구요 저기는 밖인가요 방인가요 아닌가요 밖은 아니네요 오오 큐 날려붙은 비 여기 그쵸 아까 여기서부터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부엌에서부터 왔었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뭔가 부엌에서부터 얼마나 사건이 여기서 벌어졌겠죠 분명히 분수화를 해서 보면 진칼류도 의자를 잡고 몸싸움을 해서 칼에 찔리기 전에 싸운 것 같아요 어 칼에 찔리기 전에 여기서 일단 싸움이 있었던 것 같구요 그리고 아 저 사기 어? 몽둥이 보겠습니다 으흠 산물 강력한 충전 더러움 더러움이에요? 파리움? 더러움? 뭐지? 어쨌든 이런게 있구요 일단 뭔가 충격이 있었다는 것 같구요 어? 여기 지문이 있는거 같죠? 스칼라스 오티스 제구상 해볼게요 이게 뭔가 오티스가 제 생각엔 뭔가 때리다가 싸움이 일어난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서 어라?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불량품 아 그게 불량품 그 그 안드로이드 그리고 칼을 짚고 아 그쵸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어떻게 된거야 불량품이 공격당한 정신적 충격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된거였구나 어 어허 오케이 그러니까 카를로스 오테스 라는 사람이 이 방망이를 가지고 그 안드로이드를 때려서 안드로이드가 충격을 받아서 푹푹푹푹푹한거 같거든요 지금 약간 나라가 봤을 때는 저는 그런거 같아요 느낌이 큐 한번 봐볼게요 그럼 I am alive 뭐지? 뭔지 모르겠지만 큐 뭐야? 뭐라? 아까 방금 있었는데 뭐지? 지나갔나? 아 여기도 오케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뭐지? 밖에 뭐가 있나봐요 뭐가 있고 가십 위클리 오우 막소사 네 다 맞나? 아 다 맞나? 어떻게 그만 보지? 아 그만 보기 네 아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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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네 으흠 네 네 네 어쨌든 그랬구요 어쨌든 아 코너 코너 그럼 안돼 네 증거 하나 남았죠 어딨지? 여기 밖에 있나? 어디 있을까 어 저기 하나 어딨지? 어 저기다 뭐야 뭐야 아니 이거 말고 이거 아닌거 같은데 이거 아닌거 같은데 이거 아니 어딨지? 아니 어 어 어 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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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복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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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아까 본거 아닌가? 아니 아니 저거 저거 헬크 어딕티브 안드로이드 감시를 이거 아까 본거 아니에요? 이쪽 어 어쩌고 저쩌고 다 본거 같은데요? 네요? 어 됐죠? 남았나? 증거 검토? 돌아봐야하나? 읽었고 봤고 음 음 음 음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일단은 시선을 좀 돌려서 가볼게요 여기로 나가서 아니아니 너무 어질러져있어서 아니 이리로 가자 그래요 아저씨 비켜주세요 아저씨가 비켜주시면 짠 이리로 갈 수 있나 이리로 갈 수 있나 어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있었구나 아까 맞아 아까 여기 아까 여기 아까 여기 아까 비닐방 같은 곳에 뭔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 오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확실히 어? 강박적인 소리 아우스로 틀려고 뭐라고 소리가 뭐라고 소리가 뭐지 어억 뭐지 밑에 어라 인-용같죠 종교적 국 물 보니까 약간 그런 주술 인형 같은 그런 느끼 네요 오후 아 이것 까지군요 증거검토는 끝났고요 하하 이제는 뭘 해야할까요 일단 헹크를 찾아서 가볼게요. 우리 털이 부숭부숭한 헹크님을 찾아가볼게요. 어디 갔지? 헹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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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지? 헹크님! CSI, 우와! 헹크님 대화하기! 예! 사건의 시작은 부엌에서! 그렇죠! 으흠! 예! 으흠! 그렇죠! 으흠! 여기서! 그렇죠! 그렇지! 방망이로! 방망이! 방망이! 그렇죠! 으흠! 고온! 킵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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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하니! 안드로이드가! 안드로이드가 찔렀어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서!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몽둥이로 맞으니까! 찔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도망쳤습니다! 화장실! 아까 그! 아까 그! 강박적인 글귀! 강박적 글귀! 화장실! 화장실! 그리고! 거실! 찍자 이제! 그렇지! 거실! 아까 거실에!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응! 거실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주춤! 주춤! 가서! I am alive! 밑에 놓으세요!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잘 왔다 우리 코너! 아휴 우리가 얼추 말은 되는 것 같네! Yeah! Got it! Got it! 어? 이거 뭐더라? 앞에 거 못 입었는데? 제목 다시 한번! 다가잇! 아 틀렸다! 아우! 아 왜! 한번 틀렸는데! 이거 하나 하나! 틀릴 수도 있지! 진짜 너무! 두 분 남수라도 줘야 돼! 이런 건 진짜! 아니! 몇 퍼센트? 3%! 3%! 3%! 고정차는 안 먹어도 여긴 고정차 정립은 안 됐어요! 어쨌든! 아! 아! 코너가 살렸네! 3%? 다른 사람들은 다 했다고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한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한 거야? 어! 이거 다 했다고 하고 싶은 분! 아쉽게! 여기서! 아! 여기서! 여기서! 아! 나머지 분들은 다 성공한 거예요? 우와! 되게 똑똑해! 우와! 되게 똑똑해! 우와! 우와! 되게 똑똑해! 우와! 나라만 빼고 다 똑똑해! 너무해! 역시 남다른 스토리님 감사합니다! 네! 아! 벌써 6시 넘었네요!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어요! 오늘은 전세계 3%! 나라도 놀랐어요! 우리 코너! 우리 비범한 코너! 네! 네! 고3차 찬스! 아! 아! 잔수! 찬수로 봤네! 고3차! 고3차 잔수를 지금! 적어주셨어요! 첫 번째 64% 됐던 게 시위자들이 마커스를 괴롭힘! 이게 64%.. 64? 맞죠? 64%였기 때문에 50%를 넣어놨어요! 비범하지 못했군요! 평범했네요! 앨리스가 열쇠를 좀! 앨리스 파트는! 잘 마실게요! 앨리스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앨리스는 아픈 손가락! 98%! 네! 고3차 2잔 됐네요! 2잔! 나머지는 그래도 다행히 다 피해갔어요! 이게 다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고3차를 안 마시려고! 나라가 큰 그림을 좀 그렸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잔 정도 정립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두 잔 먹고! 다음 주에 두 잔 먹고! 네! 디트로이드 메이크업 휴먼 또 하겠죠? 계속 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네! 글쎄요! 네! 어쨌든! 네! 오늘은! 정말 정신없이! 네! 사건 현장을 날라다니는 나라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 오늘 디트로이드 메이크업 휴먼 오늘 플레이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방송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바이 바이! 예! 던지 고3차! 아! 빅골 광주 여행입이 나왔어요! 더철도슨트 나라가 광주의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다 설명해드릴게요! 광광진의 QR코드를 칼칼 찍으면! AR 라라가 나타나서 여행지를 안내해요! AR도슨트 11개를 모두 보면! 두구구구구! 270도로 보는 화련무대! 샤이닝스타 VR 뮤직비디오 11곡을 감성할 수 있어요! 광주에 집착하는 게 걱정된다면? 이불 안에서도 광주에 온 것처럼! 광주에 온 것처럼! VR로 광주를 둘러보자! 내 손 안에 광주 있다! 열한군 모두 VR도슨트 시청 가능! VR도슨트를 모두 시청하면 VR 뮤직비디오 빛이 보상으로 내려온다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세요! 예!